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와있는 것은 낸실랭 작가님의 전시장입니다 제가 약간 성격상 퍼포먼스적인 기질도 있었고 아트 퍼포먼스 하면 한국에서 낸실랭 작가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스타트를 여기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작품들이 있는데 제 모습이 약간 작품을 표현한 지금 저도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작품이랑 저는 좀 닿지 않았나요? 건담도 뭔가 제 목장에서 느껴지지 않나요?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좀 낸실랭 작가님을 뵙긴 했는데 처음이니까 점점점 완성되고 다듬어지는 모습으로 너무 하려고 생각 중이고 다음에는 작가님께 메일도 보내보고 해서 같이 뭔가 아트 퍼포먼스나 하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바이 바이